GM과 구 쌍용 같은 대기업을 오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왕이면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저도 정당 생활하면서 또 사무처 당년부터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여당 15년 야당 15년 했어요. 그 야당의 서름도 알고 여당의 기득권도 압니다. 물론 야당은 특히 진보를 빙자한 그런 세력들은 아주 공격적이에요. 우리도 야당을 해봤는데 우리 또 보수당은 또 그렇게 못해요. 점잖해서 그런지 그래서 특히 광주의 어떤 그런 특징 또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 때문에 그런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. 여기 광주 정치 노름장 그만 좀 하시라고요. 부탁드립니다. 아니 광주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거를 준비할 것인가. 청년들은 이런 게 중요하지. 탄핵이 그냥 되냐고요. 그래가지고 뭘 얻겠다는 말입니까.